자, 한자를 배워보세요. 따라 읽어보세요. 찰한, 올레, 더울서, 갈왕, 가을추, 거둘수, 겨울동, 감출장, 감출장, 두 자식 한번 읽어보세요. 찰한, 올레, 더울서, 갈왕, 가을추, 거둘수, 겨울동, 겨울동, 감출장, 겨울동, 감출장. 자, 이번에는 성도구로 한번 읽어볼게요. 선생님이 우선 읽겠습니다. 잘 들어보고 따라 읽어보세요. 한래에서 왕하고 추수동장이라. 따라 읽어보세요. 한래에서 왕하고 추수동장이라. 네, 잘했어요.